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만쌤 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에 관련된 이야기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3월 1일이기 때문에 다양한 이야기를 한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편안하게. 오늘은 휴장이라서 좀 아쉽네요. 국장 이런 날 꼭 휴장이 해가지고 꼭 그래. 보면 꼭 휴장일 때 전날에 보면 미국장이나 게 다 좋아. 하여튼 좀 아쉽긴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장이 열리는 것을 항상 좋아하죠. 기대하고 떨어지든 오르든 간에 그렇습니다. 장이 이렇게 멈추면 재미가 없어요. 심심하죠. 폭등이 오든 폭락이 오든 간에 장이 좀 열렸으면 좋겠어. 요즘 코인이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코인은 24시간 풀가동 아니야. 코인판에 좀 많이 몰려가는 것 같아 또. 우리 코인 가가지고 물리는 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요즘 보니까 정부가 발표한 기업 밸리업 정책이 있어요. 밸리업. 연일 자본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 참고로 우리 일본 자료를 좀 참고로 하는 것 같아요. 일본. 일본을 벤치마킹을 하는 것 같은데 뭔가 비슷하게 기업의 자율성에 방점을 찍고 인센티브로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일본의 정책은 한국 정부가 벤치마킹할 정도로 주목을 받았고 일본 증시도 사상 최고가로 허답을 했어요. 반면에 일본을 따라서 기업 밸리업을 도입한 한국 정부의 그런 정책은 혹평을 받고 있다. 그럽니다. 혹평을 받고 있더라. 무엇이 달랐을까 했는데 전문가들은 과거부터 이 가바넌스의 그 개혁으로 이 사회가 일반 주주에도 충실할 수 있도록 초석을 다져온 그런 일본하고 좀 다르게요. 한국의 개혁은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답니다. 한국의 개혁은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기는 해요. 지금 보니까. 정부는 지난달, 다음달이죠. 지난달 26일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기업 밸리업 지원방안 1차 세미나를 개최를 했어요. 여기에 세부 내용을 발표를 합니다. 정부는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가 자율적으로 기업 밸리업 지원방안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자율적으로 하나 근데 안 하지. 각 회사의 상황에 맞는 지표를 자율적으로 활용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장기적인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도록 할 계획이라고 하죠. 계획 발표 후에는 잘 이행했는지 이제 알리야겠죠. 그리고 투자자와의 소통으로 받은 피드백도 알리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참여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그 집적적인 불이익은 마련하지는 않았다고 하네요. 다만 그 스티워드십 코드에 밸리업 참여 여부를 반영해서 간접적인 페널티를 만들 거다. 간접적인 페널티를 만들 거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좀 그렇네. 반접적으로 한다면은. 하여튼 뭐 페널티 페널티를 좀 강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뭐 간접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하니까 도대체 뭐 어떻게 될지 저도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하여튼 지금 볼 때는 그 밸류업에 대한 그 통합 홈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참여기업을 공표해서 미참여기업을 독려하는 정략이다. 독려하는 전략을 사용할 거라고 하죠. 이러한 정책은 일본이 지난해 3월 실시한 자본비용과 주가를 의식한 경영 조치와 유사하다고 하죠. 일본도 프라임하고 스탠다드 시장의 상장사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했어요. 다만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지고 주가 순자선비율 PBR이 1배 미만인 기업 1배 미만인 기업은 자본비용을 초과하는 수익성을 달성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이제 강조를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권유하는 형태를 이제 보인 겁니다. 기업가치 개선을 위해서 목표를 공시할 때는 회사의 자본비용과 그런 수익성 시장평가 이런 현황을 다양한 지표를 활용해서 종합적으로 파악하게 되는 거죠. 그 이후로 회사가 그 이 사회가 세운 개선 계획을 초자자가 알기 쉽게 공시를 하고요. 이행 현황과 초자자의 피드백도 이제 알려야겠죠. 성장사들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불이익은 주지 않았습니다. 참여기업을 거래소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서 그 미참여기업의 수치심을 유발하는 전략만을 활용을 했던 거죠. 그 프라임 시장의 유지 조건에 미달하면은 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으나 그 밸류업 방안에 따르지 않은 기업을 상장 폐지하는 등의 불이익은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유사하지만 인센티브에서는 한국이 일본보다 다양하다. 일본은 기업가치를 제거한 우수기업을 JPX 프라임 150 지수에 편입을 해서 펀드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네요. 국내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만들어서 자금의 유입 혜택을 줄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발표되지 않았는데 세제 혜택도 더할 예정이고 우수기업에는 표창장 수여한 다음에 각종 세정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답니다. 지난해 3월 밸류업 지원 방안을 시행한 후에 일본 증시는 놀라운 상승세가 보입니다. 최근에 잃어버린 30년을 회복하고 고점을 돌파하기도 했는데 국내에서 일본의 밸류업 지원 방안을 따라서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만 국내 시장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나오는데 일본은 오랫동안 가바넌스 개선을 해오면서 기반을 다져 놓았고 이러한 기초를 토대로 해서 밸류업을 시행하면서 효과를 봤다는 거예요. 앞서서 일본은 10년 전이죠. 아베 신조 내각부터 가바넌스 개혁을 해왔답니다. 추진했다고 해요. 그래서 시장도 개편했고 4개의 시장으로 구성했던 주식시장을 프라임하고 스탠다드 그로스 3개의 시장으로 축소 개편을 했어요. 프라임 시장은 해외 투자자랑 기관 투자자의 눈높이에 맞췄고 프라임 시장에 속한 기업에는 영문 자료 공시 해야 돼. 그리고 투자자와 기업이 지독 가능성 이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화가 가능하도록 조직과 인력 구축 해야 하고요. 또 프라임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요건도 까다롭게 설정합니다. 기업의 규모와 재무 상태뿐 아니라 거래 유동성 그리고 거버넌스도 거래하고 유동성 부분에서는 시가총액 250억엔 주주 수 800명 유동 주식 수 2만 단원 시가총액 100억엔 충족 해야 합니다. 그 단원은 단원 한계의 의결권을 의미하는 단위인데 주식 100주를 1단원 거버넌스 부분은 유동주식 비율이 35%를 넘도록 정했는데 최대 주주가 주주 중의 특별결의에서 일방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하네요. 특별결의 통과는 요건은 3분의 2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장 사가 중장기적인 경쟁력과 투자자 수익 향상을 목적으로 이 거버넌스 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요구합니다.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법률적인 구성력은 없으나 준수하지 않으면 투자자에게 설명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 거버넌스 코드에서 눈에 띄는 건 독립 사회 이산에 프라임 시장 상장사가 이 사회 내에 독립 사회 이사 비율을 3분의 1 이상 구성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만약 10% 이상 특별위원회를 설립 하도록 합니다. 또 보상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도 독립 사회 이사를 구성하도록 하죠. 애초 일본은 상장 규정 중 기업 행동 규범에서 일반 주주보호를 위해서 독립 임원을 한 명 이상 확보하도록 해요. 권고가 아닌 준수상입니다. 이를 2021년 거버넌스 코드 개정을 통해 보다 강화한 것이 이겁니다. 독립성의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핵심은 일반주주랑 일반주주하고 이해상충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자 이를 상장회사가 판단을 해야 한답니다. 일본이 이러한 규정을 만든 것은 2년 뒤에 발표한 일본판 밸류업 지원 방안을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원동력이 됐어요. 아무리 좋은 인센티브로 밸류업 정책 참여를 유도하더라도 참여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결국 이 사회의 몫이다. 그래서 규칙을 만들기 앞서 공정한 선수를 뽑도록 사전 빌드업 작업을 한 것이다. 그럽니다. 참 일본도 꼼꼼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참 일본 증시는 기본적으로 이 사회가 주주들에게 충실할 수 있도록 기반을 확실하게 다져놓은 밸류업을 시행을 했어요. 이와 다르게 국내 증시는 큰 틀의 가바난스 개편 정책 없이 밸류업 지원 방안을 내놓았고 앞서서 자사주 마법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물적 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 주주 권익 제고 방안 등을 마련했으나 근본적으로 이 사회의 주주에 대한 충실도를 높이는 방식은 아니었다고 하죠. 이런 점에서 일본의 밸류업 지원 방안만 참고해서는 한계점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있고 영국의 해치펀드의 매니저가 그래요. 일본의 부드러운 접근 방식이 성공을 거둔 이유는 지배주주가 거의 없고 소액주주 보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지분 이상의 이익을 얻는 지배주주를 대변하는 이익 집단이 없기 때문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달 26일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1차 세미나에 참석한 연금 국민연금공단의 책임실장이 그래요. 수탁 자책 수탁자 책임실장 밸류업 지원 방안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이사회가 직접 관여해야 한다. 사회의사가 직접 관여해서 특정 주주가 아닌 전체 주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죠. 이 때문에 상법을 개정해서 이사가 주주에게 충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거나 그 지배주주의 편을 들지 않는 독립적인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고 어떤 모 변호사는 일본중신은 단순히 밸류업 지원 방안만으로도 설원한 것이 아니라 10년 전부터 가바란스 계약을 해오면서 그 가까운 기반의 밸류업이 더해진 거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사회가 주주에게 충실하도록 이사회의 충실 의무 상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바꾸기 어려운 상황이고 독립적인 사회이사를 뽑을 수 있도록 집중 투표제 해당 기업 범위를 넓히거나 분리해서 선출하는 감사 유언수를 늘리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하죠. 이처럼 이사회가 주주의 권익을 고려하지 않으면 기업가치 재고에 소극적으로 접근해서 한계를 맞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금융당국도 밸류업 지원 방안에 보완책 시사합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지난달 28일 기자들 만나서 기업 경영권 확보에 대한 합리적인 제도 마련을 전제로 상법상 이사회 충실 의무에 주주의 이익도 고려하도록 개정하는 등의 방안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밸류업 미참여 기업에 대한 페널티는 아닌데 주주 환원 관련 지표로 기업을 평가하는 방안도 거래소와 논의하고 있다. 언급했고 특정 지표들을 만들어서 지표에 미달하거나 주주 환원이 충분하지 못한 곳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요구를 고려하는 것도 논의 중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여튼 미리미리 준비해서 차분하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해야할 것들이 좀 많은 것 같네요. 밸류업 프로그램 잘 활용해서 우리 주식도 우리 증시도 일본처럼 활활 타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